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이리디언 장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행성의 한 명뿐이야 패트리시아 테니스 협곡 맞은편에서 채굴 현장을 운영하고 있지 그녀에게 지도를 갖다줘 먼저 가있어 함성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해야 하거든 이 이리디언 장치의 원리 이 이리디언 장치의 원리 내 추정자들은 날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니 차례가 되면 부를 테니 지금은 가봐 광팬 날 위해 지도를 고쳐 볼트는 내 거야 어! 아 1, 2, 3, 2, 1 칼립서 쌍둥이가 볼트를 먼저 찾는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군 상대 공격 어? 이놈들에게 지도를 빼앗길 순 없어! 이리구나 놀이소! 이리구나! 놀이소! 이리구나! 놀이소! 이리구나! 놀이소! 이리구나! 놀이소! 더 먹으라고! 다인을 위하여! 없으랴! 볼트는 우리 거야! 계속 싸워! 볼트헌터! 너 죽는 것! 여기를 잘해! 어.. 히힛 ㄷㄷ 으악! 그대로 있어! 야 이대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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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을 받아들여라! 아니? 하지만 너희들 모두 여전히 내 개인 공간이 있으니 빨리 시작하도록 하지 지도를 고쳤다고 말해줘 난 최선을 다했어 릴리스 내 방대한 지식과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다면 말이지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면 충분할거야 데이터 일부가 손상됐어 아무래도 지도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모양이야 아마도 타일링 칼립소가 지도를 충전하려 했다가 배터리만 더 잡아먹은 결과로 이어졌겠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행성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프로메테아? 물론 그렇겠지! 타이폰드리온이 거기서 첫 볼트를 발견했잖아 프로메테아 잘했어 테니스 그럼 우리 목적지는 프로메테아야 그런거 같군 칼립소 놈들보다 먼저 볼트를 찾아야 해 엘리가 함선을 만들고 있어 난 테니스와 함께 지도를 가지고 거기로 갈게 착륙장에서 만나 난 이거 극혐인거 몰라 릴리스 그저 이리디언 전문가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것 뿐이야 이리디언 전문가가 또 있어?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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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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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들 미아야! 미친들 미친들! 미친들 미친들! 미친들 미친들! 미친들 try to stop 히힛! 이곳에 머물러서 뼈에 사뭇일 지경이야 누구든 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이곳에 머물러서 뼈에 사뭇일 지경이야 잠시만요. 이제 도망치고, 함위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미얀네, 나는 행상을 뜬다! 지긋지긋한 판도라! 여시나 먹어라! 난 함선으로 가고 있어. 곧 보자고, 킬러. 이제 돌아와. 재급위를 시작할 테니. 잠시만요. 차량은 거기 주차하면 돼. 볼턴턴. 잠깐, 급유를 시작할게. 프로메테 하러 간다니. 믿을 수가 없어.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소컷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도시놈들에게 자연 다 괜한 나올 법한 경험을 선사해 주겠어. 급유가 끝났어. 준비됐어, 킬러? 보자, 아마추어 주제에. 밖에서 저장 를 산 거건. 유리 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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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냐. 네, 어허 원은 작사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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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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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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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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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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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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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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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됐군! 아. 하. 하. 둥댓그. пол!!! 다음 wee! 윗흫흡! 哈! 열어요! ä Dah! mail grr ED 아 Luther! ut 뭐하는 거야? 난 모든 생물체의 힘을 흡수할 수 있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파이어호크 전설적인 볼턴터, 디스트로이어 학살자, 파이어호크 별명은 많지만 임팩트가 없군 네 힘은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 널 끝내주지 타이린? 타이린! 좋아 네가 네 꼴을 봐야 하는데 내 힘을 돌려줘 라고 징징대는 거 같았거든 타이린, 곧 생방송이야 스리, 투 형제 자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여신 타이린이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살인 요청 1위에 빛나는 사이렌! 가장 악력 높은 2단자, 파이어호크입니다 자, 누가 당했는지 보세요 스마일! 릴리스, 릴리스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에게 이 녀석 끝장낼 영광을 부여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위대한 볼트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브로메트라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도 해주세요 슬퍼하지마 릴리스 죽어야 전설이 되니까 멋진 삶이었다며? 글쎄 난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좋아 이제 여기를 뜨자 카타가오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어 찌꺼기는 걔들에게 던져주고 말이야 그럼 이만 지도 고마워 게다가 힘까지 니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주마 두부 아파요, 오크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나? Global Warpath 전설 BS 메복사 어우, 빌어먹을 문이 고장 났어 리프트를 타고 통로로 가 내가 문을 열어볼게 볼트... 헌터... 봤어 아대 거짓... ㄷㄷ 너네네네네 ㄷㄷ ㄷㄷ 히힛 저게 아니면서도 납작 내려가는 콜 전사! 릴리스를 도와야 해! 위대한 콜트가... 바른거려! 이곳은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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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스를 도와줘! 우린 함선으로 가야 해! 릴리스를 도와줘! 볼트헌터! 지휘관, 당장 떠받아야 해! 고마워, 볼트헌터. 난... 괜찮을거야. 함선으로 가자. 볼트헌터! 이쪽이야! 일단 천문항법 칩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상황은 암울하지만 지금은 말로 할 시간이 없어. 여기를 당장 떠야 해! 그리고 저 함선은 내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이야. 볼트헌터! 함선에 타! 볼트의 아이들 개자식들이 더 오기 전에 여길 떠... 볼트헌터!